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매일 밤 강릉 선교장에서 공간 이동형 뮤지컬 월화가요가 펼쳐집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공간 이동형 뮤지컬 월화가요는 4개 가문의 합동 결혼식에 초대받은 관객들이 배우들과 함께 선교장을 누비며 극을 완성합니다. 강릉시의 관광 거점 도시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강릉 관광 브랜드 공연 프레페스티벌의 하나로 저녁 6시 30분과 8시 30분 하루 두 차례 공연이 열리고 티켓 가격은 7천원에서 만원으로 온라인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